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상주시로 전입하는 학생이 늘면서 상주시 인구가 10만 명을 회복했습니다. 상주시는 지난 26일 주민등록 인구 10만 35명을 기록해 지난달 8일 10만 명선이 붕괴한 뒤 고교생과 대학생 486명을 전입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48일 만에 10만 인구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근본 대책 없이 돈을 주고 인구를 산 것과 같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